아 저쪽? 사실 구영이가 저희 팀이 지각이 좀 많아요 갑자기 이제 연습 시작 전에 우리 팀은 너무 지각이 많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는 이 시간에 모이고 늦지 말자 하셨는데 다음날 제일 늦게 오셨어요? 2시에 연습 시작인데 구영이가 2시에 여러분 저 지금 출발해요 그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? 이미 도착했는데 업장 무너지죠 오 어떡해 업장까지 무너지면 얼마나 지각을 하신 겁니까? 사람이 되게 굳혀야지 어 아 보고 싶어 저쪽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